리 current 리밀 리너르 너 뭐 해? 리모를 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민감 같은데? 아니다 김달기 아아! 똑같잖아 이렇게 하는 건 불법이라고 엄마 얘가 나 딸아해 어머 그랬네 완전 폭탄해 여러분 남의 작품을 뺏기거나 하시는 너무 나쁜 행동이다 우리보다 자신의 생각과 사기력으로 예쁜 그림을 배워봐요 뭐 다운받아? 아 나 보고 싶었던 드라마 다운받아 불법으로 다운받는 거야? 그럼 안돼 엄마 얘 불법 다운로드해 그러네 불법 다운로드 받네 여러분 불법 다운로드는 나쁜 행동이에요 돈을 주고 구매하여 올바른 음악 문화를 만들어요 동영상 어떡해 이거 사진에 서비스로 올리자 그래? 근데 이거 마음대로 유통하지 말라고 써있는데? 괜찮아 아무 생각만 해야겠어 이놈들 이러면 혼나요 사진을 올릴때는 올려도 되는지 확인하고 올려야 해요 1 2 1 2 3 4 5 5 5 5 5 5 5 6 6